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한 주 동안만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한치의 변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아침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소 2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모든 원망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그 어떤 원망의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자신의 그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위해 자신이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리뽀서 2장 19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의 후반부 내용은 바울이 이 빌리뽀교의를 위한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속 빌리뽀교의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리뽀교의를 위한 가장 적합한 후임자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9절 20절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힌 몸입니다. 그와 함께하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전서부터 있었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실상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리뽀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그 신뢰를 가진 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덴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지금 이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바울과 함께 숱한 권한을 같이 겪으면서 언제나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과 한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디모덴은 이 빌리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지 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는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디모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으로 빌리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자신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리뽀 2장 21절 22절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역자들이 전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 교회만 신경 쓰고 자기 교회에 목해하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고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입권을 놓고 서로 소송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목사가 빠져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자신을 위한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모두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 목사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 사역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고 만나고 경험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목회 사역의 모든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회 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에 지금 현재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잘 되고 있고 자신이 이 교회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교계 소식을 늘 챙겨보라고 하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다고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희석되고 있고 심지어 완전히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그 모든 오염된 복음들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이런 현실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목사님들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뒤틀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분명히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하는 말에 위안을 삼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고 뒤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애통함도 없이 자신이 목해하는 교회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그 외에 관심도 두지 않는 그 태도가 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자기 일보다 자기 사역보다 자기 목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탄식과 애통함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어떤 자들을 찾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디모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디모델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디모델을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디모델을 추천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디모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금방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갇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디모델을 보낼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할 사람은 디모델 보다 먼저 에바브로 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에서 나고 자란 즉 빌립보 태생의 사람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하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멀리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지금 구글 지도로 지금 거리를 재봐도 거의 14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로로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 당시 교통 환경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한 달 이상 40일 정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전할 헌금 즉 돈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짐을 가지고 당시 치안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머나먼 길을 가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너무나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바울에게 전할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로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이 헌금을 전달할 목적뿐만 아니라 로마에 머물면서 갇혀있는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까지 위촉을 받고 로마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먼 길을 오면서 심각한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에게 안전에게 도착하긴 했지만 심각한 병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바울 곁에서 위중한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보다 이 자신의 병든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먼 길을 와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고맙고 반가운데 자신을 보러 오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근심의 근심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 낫기를 바라는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자신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 아니고 자신이 덮던 이불까지 덮어줘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간장이 탔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아파하던 에바브로 디도가 마침내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26절 27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병에서 회복하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극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돕는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그를 다시 보내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빌리뽀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건강을 되찾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리뽀교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사역을 너무나 잘 마치고 돌아온 이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귀한 사역자이고 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 주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혼자서는 그 모든 전도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바울 옆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죽음조차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모든 고난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던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 귀한 사역자들의 존재를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뽀소 외의 다른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 너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뽀소 2장 30절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디모드 외의 다른 모든 사획자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있고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가 다른 모든 사획자들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획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획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감이 오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자기 일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획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사획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정작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탄식과 애통함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